근데 니 동서 걔는 어때? 너한테 함부로 안해? 별로? 어제는 임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더라고 니가 착해서 그래 그런 말 함부로 믿지 말어 걔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2층 계단에서 너를 밀어버리면 어떡해 설마 그럴 사람은 아니야 아니기는 뭐가 아냐? 니 손가락까지 부러뜨린 인간인데 알았어 내가 조심할게 하면 이따 화장실 좀 응 그래 그래 여사님 박 회사님이 부마 세탁소에서 옷을 찾아왔는데요 아 솜씨가 좀 그러네요 얼룩도 그대로고요 수선도 꼼꼼하지 못해요 그래? 여사님 다니시던 곳에 다시 맡길까요? 안 돼 안 돼 여사님이 거기 잘한다고 아니 아니야 그 집 엉망이야 다른 데다 맡겨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김서방은 괜히 세탁소 여자는 좋아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짜증나고 곤란하게 만들어 아이고 뭐 참 나원 아 뭐? 아빠가 누굴 좋아한다고? 아 아니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아니야 분명히 아빠 얘기였어 얘기해봐 아니 내가 무슨 소리 했다고 그래 니가 잘못 들은 거야 뭘 잘못 들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고 얘 얘 얘 얘 저 애한테 안 좋아 그렇게 흥분하면 그러니까 말하라고 아까 할머니가 한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할머니 저 저 그 세탁소 여자가 빛나야 놀라지 말어 그 세탁소 여자가 너희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야 아빠가 세탁소 여자를? 혹시 그래 맞아 걔 엄마 오은수 엄마가 세탁소 여자? 아빠가 아빠가 오은수 엄마를 좋아한다고?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우리 아빠가 어떻게